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의왕시가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찾아가는 시장실에 개최했습니다. 이날 김성재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명품 도시 의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의왕시가 지난 23일 의왕시 오전동에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시장실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찾아가는 시장실은 김성재 의왕시장을 비롯 90여 명의 오전동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어 김성재 시장은 오메기지구 개발사업, 모락로 보도 확장공사, 오전다구역 재개발, 게이트 볼장, 수해복구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김 시장은 건의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새로운 제안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시의 현안 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현장 소통을 통해 명품 도시 의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강민채입니다.